적들도 다 죽었는데 그냥 뛰어가면 되지 그렇지 폭탄 해체 전문가 아주 기분이 좋다구요? 아 윙슈트 좋다 지금 다람쥐처럼 윙슈트 입고 있으니까요 그래그래 이쪽으로 정했어 아이고 아이고 살았으면 됐지 뭐 아이고 아이고 삭신이야 들죠 당연히 떨어지는건데 낙하산 못히면 바로 죽는거지 왜 내리게 반에 반에 알아서 치기 니는 좀 뭐야 아아 깜짝이야 신인줄 알았잖아 정말 위험하군 아니 아니 제빨 야 기회주의자 새끼야 아니 제빨 야 니가 방금 뭘 본거지 여기 종탑도 해방하고 할거 많긴 한데 아 이오세를 한번 그래 또 함락해보고싶다 하지만 절대 쉽지 않겠지 차를 타고 일단 한번 바보죠 차를 타고 일단 한번 가보죠 저 요새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못해본다 하더라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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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여기는 또 고지대도 없네. 고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도 없구나 근처에. 야 이러면 어렵지. 헬기를 타고 가기도 좀 그런 곳이네. 어? 날아! 자 저번에 누르요세. 그래요. 뭐야 저건 또 갑자기. 어? 아니 지가 알아서 죽었어. 아무튼 저번 시간에 누르요세 탄환을 하려다가 말았었죠. 네. 네. 실패해가지고. 그거 이어서. 아 뭐야. 뭐야 갑자기. 어어! 어어! 자 아무튼 저번 시간에는 못 깼지만 이번에는 깨겠다 그래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일단 여기 밑에도 저기있고 저기도 저기있고 암튼 저기 꽤 많은데 자 일단 이쪽을 통해가지고 가서 요새 전 앞쪽에 있는 녀석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하자 자 그리고 주사기로 일단 적들 위치 파악을 먼저 하고 이거 진짜 좋아 사장주사기가 내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니까 아 이런 하지만 넌 죽었다는데 자 일단 여기서 저격을 좀 잘 활용을 해서 놈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이야 다음 걸리면 한 번에 죽 되기 때문에 참 조심을 해야죠 그렇지 끝 네 내꺼 더 있을텐데 자 와 와 와 자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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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미 모든건 정해졌어 넌 죽는다 니들은 원형 걸어와야지 안 걸어오니? 그래 걸어오네 와 와 컴온 아니 돌아가는거 뭐야 아 나 수준 떨어지게 좋아 일단 여기있는 녀석들은 일단 놔두고 어우 잘못 떨어지면 죽는데 이거 오우 큰일 날 뻔했다 좋아 좋아 다시 돌아가보자고 다시 돌아가보자고 다시 돌아가보자고 다시 돌아가보자고 다시 돌아가보자고 어제 여기까지 딱 하고 여기 밑에 있는 녀석들 잡다가 죽었죠 네 떨어져가지고 총에 맞은것도 아니고 떨어져가지고 낙사했는데 그런 굴욕은 더이상은 네이버 네이버 들어와 들어와 아유아유아유 그래 들어와 들어와 아 아 어만데로 가고 있어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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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흫 잡고 쩌ед만 처리하면 이제 될것 같은데 되는데 각이형 안나온다 흠 쩌놈만 처리하면 이제 될 것 같은데 되는데 각이형 안 나온다 오나? 올라오나? 이쪽으로 가나?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주면 아 또 저기 멈춰섰네 야 잘못하면 내가 낙사한다고 이 시키야 이쪽까지 걸어나와 빨리 나오라고 앞에 돌소리 들리잖아 그래그래그래 그래 돌소리 자 바가두르 요새 점령 아 저 중간에 있는 녀석들 안잡아와도 되는구나 세상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곳은 이제 제껍니다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더 못 내려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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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석당에 떨어져야돼 석당에 떨어져야돼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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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갑자기 피가 떨어지고 그래 아 좋아 정말 위험한 곳이었지만 난 해냈어 내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니까 이 정도 음 자 여기 서브 퀘스트 하나 있죠 이것도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자 인질 구출 싸움이 벌어지는 아레나에서는 항상 신참이 더 필요합니다 왕실군은 인질들에게 강제로 싸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질들이 아레나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 전에 구출하십시오 좋아 내가 해결하죠 자 인질들이 있는 장소로 먼저 가보자 4백미터 좋아 난 여유롭게 헬기를 타고 갈꺼야 얘 타줘야지 떼깔나게 자 자 아 뭐야 아 이새끼야 망했다 죽잉 아 죽잉 아까 그 빨간잎을 팔아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니야 괜찮아 저기 있어 우리에게는 저기 있다고 이게 있다고 저에게 있다고 자 야 자 빠세 이걸로 적들의 위치를 전부 파악할 수 있어 그래 적들의 위치를 모른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거야 하지만 난 이미 적들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거든 이걸로 버릴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 둘 어? 왜 안맞아 잡고 안걸렸어 다시 왜 안죽냐 민지 죽이지 마 이 새끼야 누가 인질 죽이랬어 아 한명 죽었잖아 갑자기 서글퍼지네 자 이제 또 윌리스 미션을 하면 되겠네요 딱히 뭐 이거 말고 다른거 없으니까 아 근데 이 미션이 은근히 까다로워서 잘할지 모르겠다 아 근데 벌꾸로 소리는 잡아야 돼 너무 위험한 생물이야 전투 종족이잖아 겁나 짜증나 제 잡으려면 마지막이 뭐라고 저 한번 믿어보지 마지막이라니까 어떨지 모르겠다 고마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쿠나 마타타가 아니라 그 뭐였지? 마타하리바라는거 아니야? 알았어 까람 까야지 이게 처음에 15분짜리 엔딩 안보면 이게 정말 스토리적 반전인데 나는 이 바치 슬프구만 자 아카시신전 여기 꽤 자주오는거같은 느낌인데 기분탓인가 세상에 저기까지 가라고? 알았어 알았어 가보지 뭐 달려! 세상에 약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가서 조금 더 접근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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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지대에서 위쪽 지대에서 낙하산! 잠시만 아 진작 여기에 어차피 낙하려야되있잖아 정말 짜증나네 자 카메라를 통해서 중2를 확인할게요 지내바라 여기가 그릇 일부리 오는 엔 오는 오는 감사합니다.